지오피와 드라이브! 야아... 18! 아 욕 아닙니다 18 타자죠 양팔싱님 고맙습니다 양팔싱님 대박이다 진짜 오버롤 90 자 이 형들 눌러지 마세요 눌러지 마세요 스피드 90 네 자 현질 기회라기 보다는 미리 당겼었죠 자 이번 경기 자 시작합시다 신드레이 형기 내가 1번 타자네 1번 타자가 됐어 에레이더저스가 지금 1등이네요 지구 1이 나도 하여금 1인 것 같은데 대박이다 지금 자 니가 오늘부터는 1번 타자로 뛸거야 4번 타자를 이렇게 뛰기해서 미안하다 하 그래도 잘 들어 결코 메이저는 만만하지가 않아 저쪽으로 자 가서 잘해봐봐 내 감독님 잘해야지 메이저 잘해야돼 탈격연습부터 하자 어 좋아 아주 좋아 탈격연습 야 역시 메이저라서 그런지 몰라도 화려하죠 부장이 그렇지 넘어가고 멀리 넘어간다 끝 와 대박이다 진짜 야 필라데레피아 봄이군요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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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 와 대박이다 아 진짜 넘어가나요? 넘어가나요? 야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그래도 거의 안타성이야 2루타성 인데 어 이것도 안타성이죠? 가운데로 가면 잘 못잡던데 어 실전에서만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아 이거 좋다 계속 파워베이팅해요? 알겠습니다 와 파워베이팅 대박이다 이거 야 쩐다 진짜 설마 이건 넘어가지 않겠지 이거는 너무 높이 떴다 어우 야 그래도 저기까지 날라가네 아니 이거는 이제 연습구라서 살살 다니니까 음흠 좋아 이리 와 잘했어 일로 와봐봐 아니 그렇지만 겸손해야 된다 이봐야 겸손해야지 오래 살아남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저도 굉장히 겸손하고 있어요 평소에 안하던 그 원래 저런 동교들한테 쓰레기라고 하는데 그 얘기도 안하고 있다고요 그래 잘해보자 다이저스 감독입니까? 배이스볼을 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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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리스 반전 엄청나죠 저거 나 깜짝났어 3층까지 있어 어우 나 1번 타자 나 테이토 어우 적 투수 봐라 유명한 애가 어우 우리편 커쇼야 우리편 커쇼가 선발이구요 저쪽은 캔드리 카일 캔드리 드디어 와 4층까지 있어 어 야 어우 어우 갑자기 휘는데 네 잘 칠게요 어우 어우 이거 안되겠어 어우 조심해 진짜 조심해 파워시팅하니까 안되겠어 홈런 너무 느리는건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살짝씩 살짝 그렇지 대박 뭐야 뭐냐 아 왜 가다마냐 이거 저거 이상해 이거 이거 가다가 말까 네 어쨌든 안타쳤죠 이거면 됐습니다 이거 뛰려고 했는데 지가 뒤로 돌아왔어요 오 이거 뭐야 어 어 이거 라인업도 보여주고 이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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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경기야 어흫 아니 나 나 스피드가 90이어서 아마 2루까지 다칠거야 안경기 잘한거야 어 잘하자 건더 아 터너구나 터너 저스틴 터너 오호 조시도시 야 이거 봐라 도로와네 임마 도로에 어저께 하드시 펴가지고 도로 하다가 죽으면 더 욕먹는단 말이야 난 기다릴거야 너어오시니까 잘하자 잘하자 야 우리편 터너 잘합니까 아 이게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라서 욕할수도 없고 이거 적어도 나보다는 야구 잘할거 아니야 터너 1월타자에요 아 그래 네 그래도 왠지 포볼 잡아낼거 같은데 네 최대한 닮게 얼굴 모델링을 하고있죠 으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 쿠워점프는 뭐지 쿠워점프가 뭐에요 왜 점프가 나와요 여기서 네 해냈어 해냈어 아 죽을뻔했는데 해냈다 우와 오오 아 미안해요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소리질러서 죄송합니다 소리질러서 미안해요 오 골 흔들린다 아 대장 오 저기 선문도 누구야 선문도 누구니까 더 유명한 사람 같은데? 먼저 잘 쳐보여 그렇지! 아 아웃샷 뗄까? 뗄까? 희생플라이 저 정도 떼어도 됩니까? 그러면 숨이 떼어도 됩니까? 내가 아직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 저 정도 희생플라이는 뛰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 안 뛰어 힘이 늦었어요? 네 아 저건 뛸 수 있는 정도구나 근데 그 앨머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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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나 딱 한 명만 조종해요 나머지는 다 컴퓨터들이 하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것만 딱 합니다 수비도 마찬가지로 내 것만 해요 다른 것들은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지나가구요 네 좌익수 때문에 뛰지 말게요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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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길로 타 굿 길로 타 굿 천모까지 왔다 야 이거 되는데요 오늘 뭐가 됩니다 근데 메이즈 왔어요 필라다이피아 감독 속이 좀 탈거야 맥 캠프 맥 캠프 맥 캠프 지금 8위가 스펙지 1위에 매퀴기 맥 캠프 아 하하하 맥 캠프 맥 캠프 하하 하하 복사아웃인데 하하 하하 이건 뭐야 리그 리더 맥 캠프 13개 홈런 아 홈런 13개 했네 오오 오오 아 완전 쩐다구요? 어 그 다들 농담 삼아 하는거니까 너무 심하게 듣지 마세요 그 선수 팬분들이라든지 팀 팬분들 너무 심하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네 그냥 장난 삼아서 하는 얘기니까 장난으로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씬님 고맙습니다 오우 아 그냥 맞지 아 아니 아니요 계속 그를 못하는데 아 엠베킹 오버 같아요 싸우지 마세요 쫓겨납니다 좀 손 약간 틀린 정도봐도 괜찮습니다 뭐 그냥 잘 가르쳐주시면 되지 거기 또 싸우고 그럴거 아니에요 비하장대구름 아닙냐 도로 안압니 도로 안해 누가 여기서 도로해 도로 안할게 자 2-2 싱크 3-2 아 풀카운트야 3볼 2 스트라이크 지금 볼 하나면 4볼이라서 나갈 수 있구요 혹은 스트라이크 하나면 쟤는 죽는거죠 아 이게 은근히 주로 플레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긴장감 쩔어 그렇지 와아 됐어 살았어 오 진짜 1-3로 어 그럼 이렇게 되면 더 위험해지는거 아닌가 이루어져서 죽을 확률이 높아져가지고 야 이걸 다 보여주네 쏙 떨어졌어 그렇지 아아 오케이 잘 참았다 잘했어 맥캠프 맥캠프 이러면서 LA 다저스 팀 선수들을 다 오 푸이그 나 들어봤어 푸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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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습니다 잘하는 선수죠 요오 나 다음에 LA 다저스 경기 보면 되게 재밌을거 같아 선수들을 다 아니까 도대체 골 잘 올랐죠 켄드리 헤헤 왜 내가 3루를 있으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안가보지 어 잘 좀 던져 지금 벌써 4불이 나왔어 그럴거야 듀퍼스타가 지금 3루를 딱하니 있으니까 신경 무지 쓰일거에요 그렇죠 지금 2불 잘한다 푸이그 말로 채우는다 말로 채워 여흠 헷 헤헤 이미 쫄아있어 그네만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쓰리볼 쓰리볼 헤헤헤 쓰리볼 헤헤헤 여기가 어디에 된거야 이게 왔든 이리 걸는건가 헥 거르는건가요 말로 가나 3-0 오 이번엔 스트라이크로 갔죠? 싱커볼로 나 때문에 지금 1회에 22개 던졌어 우뭇가 살인인거 같습니다. 팽고랑 하면서 그래요. 이것은 모두 나 때문이야 내가 너무 잘했었어 아까 도르도 성공했고 많이 흔들리죠? 도수가? 아 야야 그러지마 하지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 왜 그랬어 아 아 왜 그랬어 그냥 벌르지 아 잘했네 그래도 3불까지 가니까 점수 먹었어요 이야 역시 이 메이전 다르구만 광고판도 있고 은행광고도 있네 와 굿 아 푸이그 실전에도 저래요 찬물푸이그 철문 끼어든다고 자 지금 이거는 내가 아닌 경우는 다 시뮬레이션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칠때나 내가 수비할때만 나와요 나머지는 이제 저 빨간선은 아웃땡한거구요 파란, 녹색선은 안타친거구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 차례가 됐죠 이, 이게 이제 치는 타슴이고 타말 3푸 3리 아우 나 지금 봐 아까 슬라이딩 해가지고 먼지 다 했네 엄마한테 혼나겠네 세탁하기 힘드대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앉힐 수가 없었어 아우 너무 좋아서 앉힐 수가 없었어 아우 아우 아하아아아 아 뭐야 뭐야 왜 안가 아 아 얘 왜, 얘 이상하네 왜 가다가 말다 가다가 말다 이러지 어, 넌 잘했다 어 어 이거 됐어요 네 근데 주로가 좀 이상해요 지금 돌아오면 되니까 뭐 아 계속 돌어야 되는군요 네 네 아 이게 좀, 약간 주로가 좀 이상해가지고 뭐하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하자 나 긴장돼 견제할 것 같애 아까 도로 했다고 흔들린다 흔들리고 있구만 우리 투수가 흔들리고 있어 저 타잔 대제츠 뭐지? 괴물같은 대자 2루 탈쳐놓고 일로만 갔어 의도가 뭘까? 지금 투수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2루 탈쳐놓고서 일로만 갔어 그 의도가 뭘지 너무 궁금한거죠 일로 도로를 일부러 도로에서 적의 혼을 빼놓으려고 우리 편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아아 아아 저 쓰레기 아우 내가 이름까지 갖썼어야 되는데 아아 아아 그래서 쓰면은 최소한 내가 살았을건데 아깝네요 쓰레기 아니에요 저스틴 터너 잘하는 선수니까 잘하겠죠 어? 나 수비다 내 수비죠? 로니 세데뇨 로니 세데뇨 로니 세데뇨 나이스 나이스 굿 어 장말도 있는데 어 움직일 때 이게 아날로그 패드라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먼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살짝 커셔 잘한다 우리도 점수 한번 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1-3루에 두고서도 점수를 하나도 못 냈어 어? 또 수비다 어 강타자인거 같은데 좀 약간 뒤로 갈까 강타자 끼면 된대 나이스 와아 와아 쩐다 진짜 와 이게 메이저구만 이게 이게 메이저구만 야 누구야 얘 이게 말이 돼? 저거 어떻게 저거 어찌 저러냐 야아 야아 라미네즈래 라미네즈 아 헨리 라미네즈 나도 들어봤어요 라미네즈 나다 대도증사랑 있는겁니다 초호가 잠깐 좋은거리 들어와가지고 안칠 수가 없게 돼 실베스 롬앤 이리와 여기 하나 하나 변화구를 던지는 듯이구만 다 변화구구만 아 포심도 있긴 있네 네 아오 아 이건 아니었는데 아 이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오 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아 아 욕심냈어 잘했어 저 타자야 신비한 타자야 의델 모르겠어 저 감독이 벌써 혼란에 뒤파했죠 어 큰일났다 우리 점수먹게 생겼어 어 아니다 어디 보자 우리 안타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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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부터네 엘비스 내가 일단 진로해야 돼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이스 넘어갔다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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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악 고마워 고마워 아아아아아아 으흐흠 으흠 야 정적을 깨는 이 홈런 진짜 욕조심하시고요 네 혼납니다 자 어 나이스 고마워 타나 너도 잘해라 야아... 야아... 아 근데 여기 빵빠래가 안터지네 원정이라서 이게 원래 홈에서 치면은 막 뭐 종도 울리고 빵빠래도 터지고 막 그러지만 오늘 MVP 드디어 타나요? 야 이거 그대로 가면 MVP다 인터뷰한다 드디어 어 수비 수비 어 이번에 수비 잘해야 돼 이거 홈런이 26개야 이제 여러가지가 뭐에 적은 하늘이 없애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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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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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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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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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P 너무 뒤로가 있었어 아 그냥 있었으면 되는 건데 아 내가 왜 뒤로갔지 아 가만히 있었으면 잡는 건데 코슈 형 미안해요 또 나야 좋아 좋아 아 아 아 3. RBI TRIPLE 이 날에 있는 압박이 되어있어 이 날에 있는 이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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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 정첨됐어 와 미치겠다 와 이거 어떻게 되냐 와아 방금은 하나야 방금은 풍선 치는 수 밖에 없어 와 진짜 야 지금 호시 호시 형 미안해 호시 형 나 이거 패드 떨리고 있어 터뜨리고 있어 네 패드가 떨리고 있어 진도 본다 나 긴장했나봐 아 아 큰일 났다 지금 난리 났다 호시 한테 서가야겠어 아 야 자 이제 응 와 안타쳤다 다행이야 여기서 잘 해야돼 아 어떻게 저렇게 됐지 아 말야 진짜 위안네요 아 혼런 막으려고 하다가 넷단다 혼런 막으려고 점프 뛴 거거든요 나이스 오케이 좋았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 해냈다! 해냈다! 해냈어! 오, 지금 짓고 던졌어요? 지금? 어 얘가 투자폭기가 굉장히 느리더라구요 오... 나이스 해냈다. 오, 바깥했다 이제 안타 하나면 안타 하나면 선수 낼 수 있습니다, 안타 하나면 제발 안타 하나만 레몬 페이팅이고 왔습니다 무조건 홈까지 뛸거야 레몬 페이팅이고 왔습니다 아 수비를 어떻게 했으면 되는데 아 그 수비를 그렇게 대박 실수로 나면 아아 아아아악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하늘선붕이야 이거 하우, 저 뻘지마는 뭐야 야 너 볼 좀 안 보는 기분 매트캠프 매트캠프아 매트아저씨 부탁해요 안타운하면 진짜 내가 홈까지 들어갈 수 있다 어 완봉 승조하네 선수 형한테는 따로 삼겹살 사드릴게요 3볼 어 긴장돼 죽겠다 3-1 아아 어 아냐아냐아냐아냐 아직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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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풀카운트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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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splash 남았어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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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입니다. 6점, 1점, 3점, 2점. 2, 2점. 이거 못 잡으면 날이 난다 이거 못 잡으면 큰일 났다 이거 못 잡으면 큰일 났어 아 홈 선구였었구나 갈빈이 고맙습니다 인필드가 도착했고 이 공격에 도착했고 이 공격에 도착했고 이 공격에 도착했고 이 공격에 도착했고 나 때문에 좋네 씩쓸하다 아니 뭐 그냥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아 아 장난치는 거 봐 이 공격에 도착했고 이 공격에 도착했고 이 공격에 도착했고 우리 기생들은 이 공격에 도착했고 이 공격에 도착할 것 같지만 이 공격에 도착했고 수리에 도착했고 이벼진 보기에도 수리에 도착했고 전 포인트 잠깐 모아놓을게요 트레이닝 들어가죠 2400점 이상 받아야 되는구나 베이스 스틀링 아 도루! 도루 트레이닝입니다 아 패전은 아니군요 심플링 고맙습니다 패그랑 감사드리고요 자아 잘들어 이제부터 도루 연습을 할꺼야 자아 이 AA 디랑전 트릭에 투수가 굉장히 빠를꺼야 광속이니깐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야해 1루가 비었을때 2루로 열심히 뛰어가는거지 알겠지? 네 감독님 자 이쪽으로 쭉 뛰면 된다 돌뿌리 조심하고 넘어질 때 이 중요 부위가 닿지 않도록 자 별풍 스틀링 고맙습니다 100개 고마워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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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미안합니다 별풍 스틀링 때문에 잠깐 죄송해요 네 나이스 세이브 오케이 좋아 눈치깝다 나이스 오케이 자 잘했어 아이 근데 좀 이상해 쟤네가 저쪽으로 얍삽했어요 얍삽했다니깐요 이 AA 기술이 언제까지 통할거라고 생각해 아이 그러니까 얍삽해 쟤넨 좌투스는 너무하잖아요 처음인데 좌투스든 우투스든 좌투스는 그래도 좀 감독이 커 너무 커요 아이 알았어 됐어 됐어 그만해 다 때려쳐 다 때려치라고 엘멜비의 세계는 너무 너무 혹독하다 이번 경기는 누구 경기지 자 우리 잭 그레인키 이 친구 잘 던지나요 4번인가요? 오 나이스 그렇지 겔게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4번을 줬어야지 요번에 아주 재밌는 경기 준비되겠네 요번에 끝나고 나서 내 생각에 아마 류현진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경기가 류현진 경기일 것 같은데 오 고다저스 야 역시 메이저리그야 engagements vordan fella wall 1 2 3 도로하지 말아야겠어 자, 볼 주세요! 대도서관 여기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 주세요 대도서관 자, 여기요 야, 멋있다 신신네티 신신네티 메이드스와 로스앤젤레스 다아저스에서 생기네요 오늘, 첫번째는 신신네티 펜스 다이빙은 얘기 없어요? 오, 타졌어 멋있다 끝, 끝, 끝 오, 4번 타자 끝 펜스 잘하자 수고 파이팅 잭, 그레이닝키 그레이닝키 잭 그레이닝키 끝 와, 5층까지 있어 하나, 둘, 셋, 넷 오, 거의 5층까지는 다름없어 층은 4층이지만 어, 벌써 수비가 들어오네 어, 벌써 수비가 들어오네 아, 그레이닝키 잘해요 펜스 잘해요 펜스 잘해요 펜스 잘 못하면 몸매 맞는거니까 잘합시다 12시네요, 여러분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가리 분들도 코멘터치 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수걸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 드릴게요 고마워 땡큐 마이볼 환호하라 환호하라 관중들이여 매우 return 우측 상단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메인보ْ 우측 상단에 있는 우측 상단 한글자막 by 한효정